두 번째 주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나 선수가 리즈 선수입니다. 리즈 선수가 별명이 토마토래요. 왜죠? 부끄러움과 쑥스러움이 많아서 얼굴이 잘 빨개진다고 하는데 거꾸로 읽어도 토마토 역삼역. 우영 후보는 우영. 무조건이죠. 먼저 그러면 토마토. 리즈의 첫 번째 샷. 썼습니다. 머리가 나갔어요. 미스 완전 다. 다 나갔네요. 머리에 맞았죠? 머리에 맞았군요. 이러면 0점이죠? 네 0점입니다. 본인이 놀랐어요. 아 귀여워. 토마토 됐네요. 예나 선수 표정 못 숨기고 있는데요. 기회입니다 기회. 예나 선수의 첫 번째 발. 짝짤.. 짝짤.. 어디야? 어디로 갔죠? 다 귀를 맞추려고 했던 건가요? 아 귓가 0점이에요. 이건 뭔가 문제가 있던 겁니까 이 동작이? 지금은 아무래도 턱에 제대로 안 붙어서. 아이구. 아니, 화살이 보이질 않는데? 네, 12시 반경에 지금 꽂혀서 떨어진 거죠. 한 명은 머리 맞고 한 명은... 네, 턱에 안 붙이고. 턱에 안 붙이고. 자, 리즈. 본인의 장점이 현재 힘이 좋다라고 했는데. 아, 뭐세요? 자, 지금 기회입니다. 바로도 좀 해요. 아, 좋습니다. 토마토 색깔이 좀 하얘졌죠? 네, 따라가 줘야 됩니다. 따라갈 타이밍을 놓쳐서 따라가야 됩니다. 네, 7점입니다, 좋습니다. 야, 근데... 공교롭게 해도 한 명이 못하면 똑같이 못하고 한 명이 잘 쓰면 똑같이 따라가네요. 파이팅을 외쳐주는데요. 졌습니다. 아, 머리 한번... 네, 7점입니다. 세븐! 자, 예나는 여기서 역전을 좀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. 따라가 봐야죠. 아직 10이 안 나왔어요. 졌습니다. 오! 네, 무겁니다. 9. 오, 나이스. 좋습니다. 와... 감사합니다.